나흘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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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연이 아닙니다! 소연이 한 짓이 아닙니다, 나흘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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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려라! 용도가. 아저씨. 이 자가 범인입니다. 셋 넷, 대감님을 죽이지 않았습니다. 이 자는 저희 집 식소리인데 무슨 연유로 범인이라 하시는 겁니까? 정황상 내부의 소행이 의심되어 행당처를 수색하였더니 이것이 이 자의 몸에서 나왔습니다. 이건 대감의 가락지가 맞습니다. 그 가락지는 제 겁니다. 마님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. 그건 정말로 제 것이 맞습니다. 그러면 그 가락지는 어디서 난 것이냐? 그것이... 그것이... 다른 하인말에 의하면 어젯밤에 방을 나가 새벽까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네. 어젯밤 무엇을 했느냐? 그런데 어젯밤에 사랑채 근처에는 얼씬도 안 했습니다. 그것을 증언해 줄 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. 믿느냐? 그것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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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구합니다. 제가 그것이... 너무 찬바람 오래 쐬던 기침 그것이... 그것이... 제발 믿어주십시오. 제님 아니께 한 질 거짓도 없습니다. 이놈이 어찌... 저인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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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 뭔가 심상천도... 감히 이런 발칙한 생각을 했을 줄... 꿈에도 몰랐구나. 아니에요 어머님. 오해세요. 정말로 잃어버린 겁니다. 아... 아... 니년이 밤이슬 맞고 다니는 것을 내가 몰랐을 것 같으냐. 어머니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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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아비를 따르겠다고 곡기를 끊고 이리 버티니. 네 계륵한 마음을 어찌 모른 채 하겠느냐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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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이상 감은을 욕되게 하지 말고. 마지막까지 모두가 칭송하는 연려로 남거라. 다시 문을 열었을 때도 살아있다면... 그땐 운전이 죽지는 못할 것이다.